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과 높은 언덕 위 대저택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 영화는 살면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두 가족이 과외를 계기로 엮이면서 시작됩니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 극과 극의 두 가족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웃음과 공포, 슬픔을 넘나들며 예측할 수 없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강에 나타난 괴물, 눈밭을 달리는 열차 등 기발한 소재에 사회의 부조리나 문제의식을 투영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구사해왔던 봉준호 감독. 이번에는 가족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가족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대중적인 재미는 물론 영화에 담긴 메시지도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입니다. 감독은 빈부격차, 양극화 같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관계가 무너진 요즘,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냐에 따라 그것이 영화의 제목처럼 기생이 되느냐 아니면 좋은 의미의 공생이냐 상생이 되느냐가 어찌 보면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영화적인 재미도 흠뻑 이렇게 느끼면서 또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어떤 시간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종료상 수상부터 역대 최고의 해외 판매 기록까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기생충은 내일부터 한국의 관객들을 만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